흥겨난 무대 홍준영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장호씨 홍준영씨의 노래 제목이 부기맨이잖아요 지구지순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라는 뜻인데 장호씨는 장호씨 이름 앞에 어떤 단어가 붙길 원하세요? 저를 위한 그 주제곡도 나왔었는데 저거 보면 딱 생각나는 단어 없지 않아요? 뭔데요 뭔데요? 퍼펙트맨 딱 저랑 어울리잖아요 퍼펙트맨 예예예 그리고 유희씨는요? 그럼 전 프리티갈 자 요런 퍼펙트하고 프리티한 연인이 있다면 하루에 이분의 노래만큼 생각나고 또 생각나겠죠? 네 허각씨가 부릅니다 1, 4, 4, 5